대전호 시작하겠습니다. Large 빅말이 있는지 알겠는데 Large Large 어떤지 어떤지 Large box 뭐예요? 큰 박스 Member Member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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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At Work At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Work at the hospital Work at the hospital 병원에서 이야기하다 At the hospital 어디 어디 잔치사 At the city Soccer Soccer field Soccer field 축구 봅니까? 축구 봐요? 어차피 질거기 때문에 보면 더 기분이 안좋아 어차피 야 그런 패배주의 패배주의 참 일단 가나의 심판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뭐 계속 심판탄만 하고 그냥 패배주의에 빠져있을거야? 저도 좋은 태도가 참 보이고 상의적 말고 조교성에 들어갔으면 이미 넣었던 글 Soccer field Soccer field 내 마지막 마지막 그 어 지난 마지막 지난 밤 어차피 아 아 아 아 아 사이즈 업 사이즈 업 사이즈 업 사이즈 업 사이즈 업 오케이. What is the size of your shoes? What is the size of your shoes? 너의... 아이 아이 너의 신발의 사이즈는 얼마나? What is the size of Korea? 코리아의 크기는 안 돼 한국의 면접은 안 돼 면접은 안 돼 뭐 봐 잠시만요 자 잠깐 이게 또 바리스타 직업 이름입니다 바리스타 바리스타 Exactly 이렇게 가면 있지? 네 네 about about 자, 그래서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이 뜻하고 이 뜻을 쓴 상관이 없어집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아무것도 못 봐요. About... About 10. About... 아, 10이에요. About 10. 어... 여기 맞춰 올려야 돼요? About 10. 어... 어클라크. 어클라크. 어클라크는 몰라요. 어, 10 어클라크. 대량 10시다. 대량 10시쯤. 10시쯤. 10시 반? 10시쯤. 10시쯤. 11시쯤. 10시쯤. 11시쯤. 미델스쿨 티처 미델스쿨 티처 미델스쿨 티처 미델스쿨 티처 페이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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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뭐니 아 알로란트 알로란트 니가 할 수 있는 거 말이야 아니요 아니요 15세 15세입니까? 너 15세 넘었어? 아니요 부모님 동의 받으면 할 수 있어 에이펙스는 안 해? 그게 뭐예요? 테트리스 할 줄 압니다 테트리스 안 해? 페이브릿 티치 무슨 씨예요 이름이 아니 가르치 하다씨 하다씨에다가 뭐 붙이면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까? 이어 오케이 아닌 경우가 있어 그 쿡 쿡 자체가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고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고 쿡커라는 단어는 요리 기구 헤어지다 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앞 afraid of afraid of friendly 프렌드 프렌드 무슨 뜻이에요? 친구 친구 이름 시에요? 이름 시 이름 시에 LY에 붙이면 유수되는 거 같아요 어떤 시? 오케이, friendly 하면 친구 맞죠 근데 우리말에 들어올게 하면 하지만 어떤 시에다가 LY에 붙이면 유수된다 했더니 까먹었죠 일꽃듯 kind kind 친절한 친절한 선생님 여기다가 들을 차이네, 읽어보세요 kindly kindly, 무슨 일꽃이니 happy 행복한 이거 뭐해요? 해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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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을까요? 행복하게 친절하게 혹시 어떤 시에 LY 붙이니까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뭐 하게 형이 이게 무슨 구냐고 그녀는 나에게 친절하게 그녀는 나를 친절하게 좋아한 것 같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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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줬어? 누구?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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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무슨 시야 너 학교 어떻게 가니? 너 학교 어찌 가니? 어찌 시 응?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도 바뀌고요 응 이름 시에 LY 붙이면 어떤 반찬 실험 안녕하세요 아는 친구야? 아니 윗 윗 윗 윗은 세 가지 있듯 맨날 물어봅니다 함께 가지고 있는 써서 뭐뭐 뭐 물로 understood 인도 윗 윗 윗 윗 아뇨 무슨 시야 윗 어떤 어떤 시예요? 아니 어찌 엿드 씨입니까? 아니 윗지요 이거 보세요 뭐죠? 미인가요? 네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The girl with long hair 네, 읽을까요? 그녀... 아니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녀 누구야? 아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That... Put out the... Fryer with water Put out the fire with water 이거 누구 있을까요? 물을 써서 Get Fire 혹시 뭔지 모르지 않겠지 Fire요? 불안... 불안이에요 불안이에요 You can see what to put out the fire with water Put out 어... 꺼라 불을 그 물로 불로 불 꺼라 아... 불... 그래서 위슨 무슨 시예요? 무슨 롱 헤어 무슨 시예요? 이름 미이 무슨 시예요? 이름 워터 무슨 시예요? 이름 무슨 시겠어요 위슨? 이름 아이 이름 시 앞제비시 전치사 앞제비시야 뭐? 그렇게 감이 안 오니까 위슨 나와 함께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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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격 오케이 강호시험 통보하면 되겠습니다